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꽃과 함께 30년을 동고동락해오신 감사한인교회에 섬기시는 김경심 집사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꽃꽂이 레슨 강의도 하시고요. 또 부에나팍의 그레이스 플라워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집사님 앞에 계신 집사님 앞에 있는 꽃도 볼 수가 있고 또 제 앞에 있는 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를 예쁘게 해오셨는데요. 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꽃인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하고 계신 아침마당 우리 청취자분들에게요.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꽂이 강사이면서요. 주로 부에나팍에 위치하는 그레이스 플라워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집사님 여기 꽃 너무 예쁘게 꽃꽂이를 해오셨어요. 여기 여러 가지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제 눈에 딱 알아보겠는 것은 이 백장미고 나머지는 어떤 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꽃인가요? 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대표적인 꽃이 보통은 백합이고요. 그 다음에는 백장미 주로 흰색으로 어우러져 있는 카라릴리 그 정도가 대표적인 꽃으로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그 베이스로는 그리는 종료나무 잎을 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조화가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제 흰색이 부활을 의미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흰 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는 건가요? 네 저 꽃에 대한 상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상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의 색깔이나 색상 특징 자라나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상징을 저희들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부여되는 그 상징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그 특징이나 그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꽃말이라고 이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은 흰색을 주로 나타내는 것을 위주로 해서 흰 장미나 흰 백합 이런 것들을 주로 쓰죠.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일 뿐이네요.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집사님이 지금 꽃이랑 인연을 맺으신 지 한 30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나시면서 이렇게 꽃이랑 친하게 잘 좋아하시고 지내셨다고요. 언니 분도 플로리스트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엄마가 어릴 적부터 엄마로 인해서 언니가 이제 한국의 플로리스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저는 실은 플로리스트는 하지 않으리라고 도망다니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 된 교회에서부터 꽃을 하고 또 집사님들을 또 모아서 꽃꽂이 강의를 하는 게 시작이 돼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거의 이민 생활이 25년 정도 되면 따라서 계속 강의를 많이 주로 나가게 된 거죠. 네 정말 오랜 시간 이민 오시면서는 꽃이랑 계속 함께 동거 동락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 삶 자체가 엄마나 언니나 가족력이 전부 꽃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로서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죠. 낯설지 않은. 오늘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 시간을 청취하신 분에 한해서 이번 주 중에 미주보건방송을 청취하셨다는 말씀을 꼭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꽃을 주문을 하시거나 꽃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50% 오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마당 방송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시는 손님에게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네. 오시는 분에게는 50% 사시는 무엇이든 주문을 하시는 무엇이든 간에 50%를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 레슨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기초반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반, 또 창업반까지 레슨이 매일 있으신 거죠. 꽃꽂이 레슨이. 네. 저희 샵에서도 레슨이 있고요. 다른 협력업체에서 레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레슨 하실 수도 있고요. 한 달 오전반, 오후반, 하루에 두 타임씩 해서 레슨이 현재 진행 중이고 시간은 아침 10시에서 11시 반, 오전반, 오후반은 5시에서 6시 반. 아, 오전반, 오후반. 네. 월요일은 쉬고요. 새러데이는 성전꽃반. 성전꽃반. 아, 교회나 성당이나 제대꽃반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 창업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창업을 하실 목적으로, 꽃가게를 여실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그런 분도 이제 요즘에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끝까지 하셔서 꽃을 창업을, 꽃집을 창업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아, 근데 또 바로 옆에 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프로리스트로 따로 웨딩, 특별한 이벤트만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비즈니스로 이어져서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집사님 카카오톡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사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너를 맡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1230 방송국의 엄미나 아나운서랑 같이 보도국, 그 프로그램을 한참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했었어요. 그 전에 또 서양훈 장로님하고 지비씨도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정말 꽃으로 다방면에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해주셨네요. 네. 그 방송 나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대로 저의 작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작은 재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꽃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거는 참 부끄럽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 창업 제일 먼저 교회를 오픈하는 미자립교회 오픈 처음에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거나하게 다 준비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피스라든지 무료로 제공하는 게 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자립교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20명 미만인 교회는 저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그때 이제 무료로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와, 정말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꽃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냥 일반 그로스리 마켓에서도 한쪽 코너에 꽃을 팔기도 하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꽃이 요즘에 좀 더 비싸졌나요? 어떤가요? 아, 그럼요.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우리들의 키는 안 올라가는데 꽃은 모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마음의 정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주부님들은 가끔 이제 꽃은 좀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보기에는 누구나 다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집에 이렇게 꽃병에 꽃을 꽂으려고 사기는 또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트렌드가 이런 플랜트예요.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피스릴리예요. 이 피스릴리 꽃은 말 그대로 그냥 평화로운 이런 뜻이기는 하지만 이 피스릴리가 키우기가 굉장히 쉽고 실내에서도 마냥 이렇게 꽃이 펴요. 얘는 이게 하얀 색깔 얘기가 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특별히 햇볕을 안 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꽃이 펴주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 얘는 수,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잎이 처져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 신호가 잎이 처질 때는 분명히 물을 주셔야 돼요. 물만 주시면 이 처진 잎이 다시 또 살아나요. 아, 신기하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플랜트는 굉장히 좋아하는 플랜트 중에 하나인데 꽃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꾸준히 펴져요. 아, 이름이? 피스릴리. 피스릴리.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주로 선물하기 좋은 걸로는 덩쿨식물인데요. 덩쿨식물인데 덩쿨식물들이 보면 주로 실내에서 잘 자라요. 덩쿨식물들이. 실내에서요. 네. 대체로 보면 잎이 그린이 많고 덩쿨식물들이 꽃이 별로 안 펴요. 줄기가 쭉 내려오는 그런 식물이죠. 네. 그런데 꽃이 필 때는 항상 어떤 경우에 꽃이 피냐면 온도가 바뀔 때, 추웠다가 따뜻해질 때, 따뜻했다가 추워질 때 그때 이제 꽃들이 이제 한 세대가 끝나서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메모리가 돼서 꽃이 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덩쿨식물들이라도 꽃이 좀 덜 핀다 싶으면 추운 데 뒀다가 좀 따뜻한 데로 옮겨 뒀다가 실내에 뒀다가 밖에 뒀다가 실내로 데리고 오고 이러면 조금 더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또 영양도 필요하겠죠. 물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요. 식물에 대한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실내식물과 실외식물이 따로 돼 있는가. 네. 네.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세요. 네. 제가 적어드린 질문에도 그 질문이 있어요. 네. 실내식물과 실외식물이 따로 엄밀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많고 식물을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했으면 애들이 환경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금방 하는군요. 네. 환경에 적응해서 개는 실내만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실외로 나가면 갑자기 공기나 환경 변화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차츰차츰 실내에 있다가 거실에 갔다가 해가 좀 더 있는 데 갔다가 점점 차츰차츰 옮겨주시면은 그 또한 실외에서도 꽃 피우고 상당히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외에 있는 식물은 대체로 어떤 식물이냐면 해를 봐야 되는 식물들이 실외에 있어요. 네. 네. 실외식물들은 좀 딱딱해요. 경직해. 해 속에서 바이다민 D를 공급해야만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은 주로 실외에 있는데 실외식물들을 실내에 데려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또 조금씩 점차적으로 오는데 꽃을 보고 싶다. 실외에는 꽃이 많아요. 꽃이 많아서 꽃을 보고 싶은데 실내에서 꽃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유리창에서 비치는 빛이라도 봐야 돼요. 아, 빛이 필요하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실에 식물 큰 거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집에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큰 거 예를 들면 6피트, 7피트 정도 되는 그런 플랜츠를 놓고 싶다. 그러면 좀 웬만하면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나는 항상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플랜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런데 어떤 플랜트든 실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키우는 게 관건이죠. 얘는 잘 자라고 얘는 안 자란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플랜트를 실내에서도 키우고 실외에서도 키우고 싶다. 그게 이제 노하우인데 그게 식물이 자랄 때는 첫 번째는 빛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환기가 돼야 돼요. 공기가 환기. 공기도 중요하군요. 네. 그 다음에는 영양분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기라고 생각해요.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또 이 식물이 우리가 실내에 두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물도 아시다시피 우리들한테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들이 숨쉬는 순간 속에서 안 좋은 탄소라든지 일산화, 이산화탄소들, 가스렌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들을 식물들이 먹고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좋은 것들을 얘네들이 먹이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공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공기청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물론 공기청정기를 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기청정기는 산소를 우리한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식물을 군데군데 두시면 공기도 청정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유익한 산소도 공급해줘서 환절기에 저희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물들을 꼭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일조 조건만 잘 맞춰준다면 얘네들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꽃을 피우고 이런 물, 공기, 환경, 환기, 영양분 이런 것들만 좀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실내에서도 꽃을 피우고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낸다고 봐요. 아기처럼 이렇게 잘 갖고줘야 되는 거네요. 노력과 수고가. 네. 그 특별한 어떤 꽃이 잘 자란다 못 자란다 그거는 꽃에서 돕는 세심한 신경 써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꽃도 물론. 공기를 환기시키는 거는 미처 생각해보지 깊게 못했던 것 같은데 공기, 환기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환기를 한 번씩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요즘에 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잠, 수면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식물을 옆에 놓고 자면 잠이 잘 온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게 저는 느꼈는데 제가 사실 은혜교회 은혜평생대학에서 은혜학과를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가장 관건이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한데 제가 산세베리아 그게 스네이크 플랜트라서 산세베리아가 흔히 있어요. 굉장히 성향력도 좋고 잘 자라요. 산세베리아. 네. 산세베리아.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린도 있고 옐로우 그린 톤이 있고 옐로우 톤이 있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 산세베리아가 크게 자라는 애도 있고 조그맣게 자라는 애도 있어요. 그 산세베리아를 머리에 두고 한 번 주무셔 보세요 하고 제가 몇 거루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너무 잠 잘 잤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 잘 잤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드렸으니까 마음에 위로도 50% 그 다음에 그 식물의 머리맡에 두면 그 산세베리아가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져서 좀 수면에 도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거루 산세베리아를 두면서 내가 숙면을 취하기를 기도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두시면 그 산세베리아가 어린아이들 아토피도 도움이 돼요. 아토피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공기를 정화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넉넉하게 많이 두셔야 돼요. 구석구석 군데군데. 두시면 그 산세베리아도 생명력도 상당히 좋고 관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잘 자라요. 식물을 살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얘를 갖다가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산세베리아는 생명력이 좋군요.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단지 문제는 얘는 피스릴리는 물이 없으면 얘가 제 역할을 못해요. 얘는 물이 진짜 관건인데 산세베리아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산세베리아, 지지플랜터2 대체로 실내 관엽 식물들은 럭키반부, 행운목 이런 종류들은 물을 많이 주시면 상대적으로 죽어요. 그다음에 또 물 주는 방법 중에서도 얘네들은 잎 뒷면에 물관과 체관이 열려 있어요. 기공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우리가 대체로 위에서 그냥 이렇게 찍찍찍 주는데 그거는 얘 식물들한테는 거의 20, 30%, 25%밖에 도움이 안 돼요. 밑에서 이렇게 잡고 식물 뒷면에 스프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기공이 뒤에 열려 있어요. 어떤 플랜트든 동일해요. 웬만한 보통 일상적인 거는 특별한 경우는 있지요. 한데 대체로 뒷면에 있어요. 네. 오늘 아까 오프닝 좀 지나서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이벤트 광고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죠. 네. 네. 어떤 이벤트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중에 졸업꽃도 있고 이번 달에 들어서 프랑파티 그리고 홈커밍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어떤 꽃을 주문하시더라도 저희가 50% 오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GBC 아침마당 방송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럼요. 그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신 분인지 들으신 분인지 저희는 틀림없이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비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누구 집에 방문할 때 보통 꽃을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갈 때가 있잖아요. 제 앞에 있는 지금 흰색 장미도 너무 예쁜데 좀 선물하기 그냥 무난하게 어떤 꽃이 좋을까요? 신선한 꽃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꽃을 제일 신선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제일 먼저는 먼저 꽃받침을 보세요. 꽃받침이 싱싱하고 꽃받침이 건강한 애들이 신선한 꽃이에요. 우리는 그냥 꽃 얼굴만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꽃받침이 튼튼하지 않으면 꽃이 어느 순간에 우수수 다 떨어지거든요. 꽃받침 1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꽃을 들여다보실 때 꽃의 겉잎을 보시는 게 아니라 꽃의 송잎을 보세요. 아, 안쪽에 있는 거요? 네. 송잎이 수분을 많이 머금었나 안 머금었나 그걸로 저희는 대체로 판단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막 꽃을 만져보고 탄탄한 정도도 보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물은 절대 만지지 말고 꽃받침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꽃의 송면을, 송면이 수분이 머금었나 안 머금었나 물을 머금은 게 아니라 꽃이 수분을 머금었나 꽃잎이 좀 통통해져요. 근데 꽃잎이 얇은가 통통한가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꽃의 줄기대가, 줄기대가 흠집이 없고 잎이 싱싱한가 꽃을 보기보다는 줄기대가 잎이 싱싱한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꽃이 시드는 것보다 잎이 시드는 게 빨라요. 아, 그렇군요. 줄기가 좀 이렇게 튼튼한가 이런 힘이 있는 것도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줄기는 튼튼하고 꽃받침도 건강한데 꽃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물속 자르기라고 물속에 넣어서 두세 번 잘라주시고 다시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 놓으시면 살아나요. 와, 꿀팁이네요. 하지만 줄기가 잎이 좀 시들었거나 꽃받침이 온전치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고를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30년 가까이 레슨도 하시고 그레이시 플라워샵을 지금 부에나팍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레슨을 하시고 또 개인 지도도 하시고 하시려면 집사님부터가 또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요즘 트렌드는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하실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오늘은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해서 할까 이걸 떠나지 않고 24시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항상 어딜 가나 무엇을 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걸로 어떤 디자인을 하면 괜찮을까 항상 생각하죠. 항상.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디어를 저희를 활용하죠.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시는군요. 물론 책도 보고 또한 과거에 배웠던 것들도 가끔씩 꺼내서 봐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도. 과거에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제가 20대 때 체계적으로 배웠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 그리웠기도 하고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책을 다시 또 제가 리뷰할 때가 더 많아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네요. 주사님. 대단하십니다. 꽃도 이제 잘 팔리는 시기가 좀 있잖아요. 이제 시작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꽃이 시작이 1월달부터예요. 1월달에 이제 신년 감사 인사로부터 1월달에 시작해서 1월달이 쭉 지나고 나면은 2월이 되면 발렌타인데이 큰 행사가 있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지나고 3월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뭐 봄이니까 뭐 창업을 한다든가 개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3월이면 유난히 많아요. 3월부터 쭉 해서 이제 창업 개업은 이어지고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프롬 앤 홈커밍 앤 파티가 쭉 돼요. 파티가 끝나고 나면 졸업식이 이어져요. 졸업식이 이어지면은 대학원 의사 간호사 심지어 유치원 성교 여름 교회 학교까지 싹 다 졸업을 다 마치면 7월 말이에요. 마을과 동시에 또 방학을 하면서 다시 또 어디 오픈을 해요. 애들이 하고 또 어른들도 시작하고 하니까 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시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생활 속에 삶 속에 함께 하는 것 같아요. 1년의 주기를 월별로 쫙 꿰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주로 이제 결혼식. 봄에도 결혼식이 끊임없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올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미뤄왔던 분들이 이제 계속 결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되고 겨울되면 쭉 결혼식하고 슬프지만 이제 장례식도 같이 가죠. 병행해서 가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또 교회들에 또 창립 몇 주년 예배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가을에 많아요. 그렇군요. 오늘 아침 이렇게 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쁜 꽃도 갖다 주시고 꽃 이야기로 기쁘게 저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 고맙습니다.